정수민 때문에 유라씨가 피곤하지 않게 내가 해결해줄게 정수민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유라씨를 협박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잖아 강주원 죽이려고 했죠 이 드라마가 뭐길래 정말 수많은 유튜버들이 뇌를 총동원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심심할 때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오 이거는 내 생각과 되게 비슷한데 하는 분도 있고 오 이거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웹툰에 이런 구도가 있어요 박민환이 정수민을 죽여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정수민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고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장 내놓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뭐 이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박민환이 역풍을 맞죠 지가 파놓은 덫에 지가 죽게 됩니다 이 구도가 드라마에서는 그대로 나오진 않고 다른 형태로서 이 구도를 완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런 장면이 있었죠 정수민이 오유라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 안녕하세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걸 때 정수민의 느낌을 보면 협박을 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수민이 오유라를 협박했다는 멘트가 나오죠 박민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화 걸 때의 시점이랑은 다른 시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화 걸 때는 정수민이 오유라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 궁지에 몰렸거든요 박민환한테 버림받고 강지원한테도 이겨먹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상대가 안 됩니다 강지원 옆에 유지역이 있고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자인 오유라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강지원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로 오유라에게 손을 내밀겠죠 오유라는 이제 이용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정수민과 결탁합니다 그 싸가지 없는 표정으로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끊은 뒤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수민과 오유라가 손을 잡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수민이 이런 저런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러다가 박민환이 오유라랑 바람피는 관계라는 것까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이 박민환을 막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온이랑 만날까봐 초조해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의외로 박민환이 오유라랑 붙어 먹고 있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유지혁이 정수민에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고편에서 이 장면 말입니다 언뜻 보면 유지혁이 정수민을 압박하는 장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압박을 하면서 다가와서 정수민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오유라의 보디가드를 찾아와서 제안했던 것처럼 정수민에게도 먼저 압박부터 하고요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라면서 박민환과 함께 침몰하거나 아니면 내 제안에 따라 움직이거나 이런 제안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정수민의 마음 상태를 짐작해보면 유지혁의 제안보다도 박민환과 오유라를 나락 보내고 싶어진 정수민이지 않을까 인성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유지혁도 밉지만 지금 박민환과 오유라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이를 빠득 갈고 있는 정수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정수민 vs 오유라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도가 가장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더글로리 볼 때 박연진 그 나쁜 것과 이사라 최예정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물고 뜯게 되는 구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구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수민은 오유라랑 결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수민이 오유라를 보내버릴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유라를 협박하는 장면 예 일단 정수민이 오유라를 협박한다는 사실은 우리 예고편 대사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유라씨를 협박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잖아 협박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구도에서 충분히 정수민이 오유라를 협박할 수 있을 거예요 오유라의 약점을 하나 알고 있는 거죠 잠깐이나마 어설픈 동맹을 맺었었으니까 그럼 어떨까요? 오유라는 정수민이 적이 된 것을 알고 없애버리려 하겠죠 오유라 성격이라면 죽여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마침 박민환이 조폭들에게 압박을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과 이제 연관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박민환이 조폭에게 압박을 받는 장면을 두 가지 방향의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박민환 빚과 관련된 문제다 돈이 급해지는 박민환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사채업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환이 지금 빚이 많잖아요 그런데 해결을 못하고 지금 시간이 꽤 흐르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해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 박민환 보니까 한 대 쳐맞은 것 같아요 그 맞는 장면도 참 보기 좋고 이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사채업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채업자처럼 보이는 유지역이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역이 힘을 쓰는 거 내가 안 좋아하는데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을 한번 보여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급해지는 박민환 쪽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정수민을 잡으려고 오유라가 보낸 조폭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유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수민이 자기를 협박하자 조폭들을 보내서 그 집 앞에서 조폭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수민은 이미 떴습니다 그 집에 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정수민이 없자 조폭들이 박민환을 겁박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러싸서 너 그 와이프 어디 갔어? 이러면서 겁박을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돈이 급해진 거구나 아니면 오유라가 정수민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박민환이거나 그렇게 오유라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두 가능성 모두 오유라를 찾아갈 만합니다 그래서 오유라한테 정수민 때문에 골머리 썩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정수민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돈이 급해진 쪽이면 그걸로 자기한테 어느 정도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겁박을 당한 거면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자 이 구도가요 웹툰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웹툰에서 정수민에게 여행자 보험 들어놓고 정수민을 살해해서 돈을 벌려고 한 그 장면과 구도는 닮아 있죠 정수민을 죽이고 돈을 벌겠다는 행태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가 후반부는 웹툰이랑 똑같이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그 뼈대 뼈대는 닮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웹툰에서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박민환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판 덫에 걸려 그 브레이크 안 밟히는 자동차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가 죽어요 지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도가 만약 뼈대가 동일하다면 박민환이 정수민을 이제 잡아서 막 묶고 했잖아요 정수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죽이게 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저렇게 잡아놓고 얘기가 좀 길어진다? 그러면 사례를 주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로 실패하던데 실패하고 지가 그 덫에 걸려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민환이 정수민을 묶어놓기까지 했는데 죽이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과정이 유지역의 설계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너무 간 추측이라서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런 거 틀리면 욕먹습니다 어쨌든 그게 유지역의 설계이거나 아니면 정수민이 어떤 기질을 발휘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치혀로 박민환을 오히려 꼬드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민이 일단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 정수민은 죽지 않고 이 일로 인해 박민환은 결국 역풍을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죽지 않은 정수민이 오유라를 궁지 끝까지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이 두 악녀가 싸우는 모습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도가 유지역과 정수민이 결탁한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유지역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유지역은 그렇게 악인들끼리 싸움이 붙도록 불을 붙인 역할만 하고 싹 빠질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잡고 풀리고 하는 그런 설계까지만 해놓고 유지역은 빠지고요 결국 죽고 죽이는 일은 악역들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드라마가 사실 작품성이 더 괜찮아요 만약 우리 선한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되면 그것도 좀 찝찝합니다 뒷말도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그 판만 설계를 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정수민이 오유라, 박민환과 싸우는 동안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이 드러날 거고요 또 지난번 제가 네피실러 말씀드린 거 보디가드가 난리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로 오유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민환은 죽고 정수민, 오유라 둘 중에 한 명이 죽고 그렇게 악인 3인방이 싸우고 난리를 쳐서 최종 승자 한 명이 나올 거예요 그 최종 승자가 정수민 아니면 오유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최종 승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완성한 유지혁 강지원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 15화, 16화에도 당일날 리뷰를 받아보실 수 있게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명장 맛집 저장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명장 맛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